어 구독자 아 맞어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 안했구나 아 여러분 저 유튜브 구독자가 드디어 100명을 도파했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아 우우우우우 칠콩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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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튼 제가 이거 소식을 뒤늦게 알렸거든요 네 유튜브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100명을 도파한 것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저기가 좀 꺼주시겠어요? 그래서 100명을 도파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이벤트를 하고 싶고 그렇지만 저도 지금 속사정도 아직 지갑사정도 그렇게 안좋고 저는 그냥 그렇게 유명한 스트리머도 아니고 유튜브도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재미난 그림으로 이렇게 계속 보답해드리고 또 재미난 게임으로 해가지고 하이라이트 영상편집이나 이런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이거 3차전지 때문에 많이 바빠서 제가 영상편집을 잘 못하긴 하지만 그만큼 그 기대에 대한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요 모두 좀 많이 많은 분들께서 구독자 이렇게 열심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 그림으로 이렇게 계속 그리면서 여러분한테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00명 구독자 진짜 110명의 구독자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진짜 생각치도 못했다 난 100명 돌파할 줄은 몰랐어 진짜 난 그냥 그림만 그리고 막 그러는데 난 지금 생각하기도 하고 말해 난 이렇게 가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